안녕하세요. PG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슬라이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죠? 옥스윙을 하면 드로우가 잘 난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옥스윙을 하지 않는 일반 골퍼들 같은 경우는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수들을 따라한다고 해서 쭉 코킹을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손은 여기 있는데 프로들은 뒤쪽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코킹을 해서 돌아 들어오면서 손을 이렇게 덮어주면서 공을 품을 수 있는 손목 동작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꼭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선수하고 똑같이 한 것 같아.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와 있죠? 그런데 선수는 여기가 있단 말이에요. 공간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해서 시간을 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을 돌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코킹을 지나치게 하면 그걸 복구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백스윙을 갔을 때 거의 똑같은 모양으로 한다 하더라도요. 손이 이렇게 꺾여 있는 모습이면 굉장히 불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말려 있다는 느낌. 이렇게까지 말지는 못해요. 그런데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둥글게 말려 있다는 느낌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하면 선수들은 만약에 탑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꺾여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둥글게 말려 있다. 이런 둥글게 말려 있다는 느낌으로 하게 되면 이건 슬라이스가 아니라 훅 때문에 걱정할 정도로 공을 쫙 감아칠 수 있는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꺾여 있으면 이런 식의 슬라이스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손목 모양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손목을 이렇게 만들었다 올라갈 때 아예 올라갈 때 그냥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여기서 올라갈 때 만들면 공이 오히려 왼쪽으로 감기는 듯한 그래서 왼쪽으로 오히려 너무 많이 감기는 분들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또 밀어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슬라이스 때 고민이 된다. 그러면 내 백스윙 탑에서 손목만 이렇게 돼 있는 걸 둥글게 말아 놓으면 그러면 둥글게 말면 오른손도 좀 꺾이게 되거든요. 그런 좀 불편한 느낌을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선수들이 코킹을 한 상태에서 내려올 때 만드는 모양이에요. 이걸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둥글게 둥글게 만들고 치기만 하면 얘는 쭉 왼쪽으로 감기는 그런 샷을 할 수 있으니까 슬라이스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교정을 하면 순식간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PGA 클래스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